Q. 아미밤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캐스팅 Q. 아미밤 bist have seen them units Q. 아미밤이 trusts haveason Q. 아미밤이bins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우리 팀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범인이야 윤기영 송밥을 계속 들고 있어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어? 스파이 아니야? 야 아니야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한다 그니까 닥쪽으로 들어갈 때야 지민했어? 그럴 리가 없어 자 형국아 야 정국아 목만 한번 태울까? 등이 뭐 없어?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가자 야 뭐 없어?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다 뭐야 뭐야 진영 씨 형 거 찾았다 형 거 진영 씨 형 거 찾았다 형 거 등등등이 뭐라고 나왔어? 등 뒤에 있다며 등 뒤에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없네 근데 나 아까 계속 찾았다니깐 여기서 여기서 어딨다는 거야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그 등에 뭐 있나 봐서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왜 웃지? 왜 이래? 왜 이래? 36 형 등에 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없어 왜 나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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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힌트는 서로 다른 힌트입니다 다른 힌트요? 아니요 괜히 꺽 꺽 꺽 하고 있었네 닭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등이랑 관계가 없네 여기 말고 닭 있는 데가 있었냐? 아니 없어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어디서? 그게 키야? 응 어디서야 하는데 자 뭔데? 가자 야 어디 있었는데 맞아? 다 치투를 다녀있었어요 이 키예요? 이게 키라고? 이 키다 가자 그럼 이제 관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키 맞대요 키 맞아 괜한 의심 걱정 너 너 너 자 일단 관하러 가자 딱 거기 갔거든 그 야 남자가 사람들 옥사가 맞아 왜냐하면 아까 옥에 관련된 그것들이 있었잖아 아 구슬 아 구슬 구슬같이 아름다움에서 옥사나 옥사나 거기를 다 열어놓으면 돼 저걸로 맞지? 구슬처럼 아 그래 그래 옥사나 옥사 여기에 어디? 군검재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렸어? 아 그래 여기 여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는데 지금 범인의 세 명입니다 중범인 세 명 칼 옥사 있으냐 여기가 아니야 여기 여기 맞지? 와 열쇠요?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아니야 열쇠 맞지 생긴 게 똑같잖아 불러야 돼? 아니 맞아 맞아 정말 맞다고 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 지치할 수 없다 여기 다 열어보면 되지 다 해보자 여기 다 해보자 드문부 형광 아 주마 뒤에 더 쎄 물러낸 거 아니야? 꽉 아들 맞아냈고 열렸어? 여기다 다시 해봐 원래 이걸로 다 열리지 않아? 그럴까? 난 다 열릴 거 같거든? 어, 열렸다 등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뒤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어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힌트 다시 맞춰볼까? 힌트 더 있나? 얘들아 네 육이야 네? 육일 거야 왜냐면 감독님이 왜 안 되지? 이러면 계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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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중몬도 생명을 여기다 열어봐 자, 100% 여기 있어 근데 아까 두 명이 있었는데 등 뒤에 있다 근데 두 명이 100% 가운데 있다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지민아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줘봐 줘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나와봐 형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한 법을 봤어 줘봐 야, 너 스파이냐고 그러거든? 그렇지, 형 탁탁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이제 해볼게요 형 만능 정국, 만능 정국 한 명씩 다 해봐 야, 한 명씩 다 챌린지 야 여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냥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해봐, 그냥 해봐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잠시만 잠시만 자, 쓰자 풀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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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어떻게 해?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 쪽 맞는데 지금 진짜 풀어졌어 진짜 풀어졌어 야, 감독님, 어떻게 해? 진짜 풀어졌어 야, 감독님, 어떻게 해? 야, 감독님,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웃을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 이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럼? 진영 진영 진영이 치면서 스파이지? 진영이 치면서 부러진 거 같은데?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보다, 이 형 와, 이 형 아니, 나 그냥 이렇게 탔는데? 형, 형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 내가 부러지는 거야 너는 대구야? 모르겠어 감독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휴, 안 되지 아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열리면 너 진짜 영웅이다 히어로다 쭉 들어가서 아, 정말 아파요 나 벌써 사고다, 이거 그러면 일단 감독님 통해서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감독님, 둘 중에 뭐로 적혀 있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에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의 눈입니다 지금 저의 시선으로 찍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등 뒤의 다음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갇힌 거예요? 지금 돌려볼까요? 사람을 저 사람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릴 수 없을까요? 형들 무겁나 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등 뒤에 뭐가 붙어있지 않나요? 더욱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 등을 한 번만 덜쳐 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 어떡하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뒤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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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미밤입니다 뒤에 뭐가 있네 뒤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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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미밤입니다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컷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아 아니,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한 번의 역사가 되지 아니, 감독님 이거 줄 테니까 열어둘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걸 품고 계신 감독님 진짜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화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화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부수고 다시 감독님 우와 우와 됐다 감독님 진짜 와 세상을 막히로 세상도 비석을 훔쳐야 되나요? 세상을 아끼고 뭐야? 붙여있어 어 밝게 만들었네 세상을 밝게 만든다 아미밤 비석 이 아미밤 비석은 세상을 이룩고 평화롭게 만들고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두 개의 아미 비석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롤입니다. 이따 가봅시다. 예능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예능이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독님, 감독님, 절단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밤을 찾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네요. 우리의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힌트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광으로 가지 마세요. 이제 현실로 가자. 근데 솔직히 사또가 진짜 이름 아니었어요. 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또 진짜 고생했어요. 방금 희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을 구하러 여기 관리 직원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뭐 희소식이에요. 그게 나오셔야 희소식이. 나오셔야 희소식이지. 그분이 담당 PD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서. 속보 감독님 지금 탈출하고. 형, 그거 보여요. 형 나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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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둑들에 대한 힌트를 내놓으십시오. 일단 파란색 힌트가 도둑들에 대한 힌트네요. 그렇죠. 여기요. 파란색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좀 싹. 아까 다 줬어 너한테. 도둑들에 대한 힌트. 저는 이미 마음 속에 픽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정해져요. 근데. 나는 세 명 다 알 것 같아. 자. 우선.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도둑은. 백의민족이다. 백의민족. 백의민족이다. 오. 오. 도둑은 백의민족이다. 왜? 백의민족? 백의민족이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백의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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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저 현실세계에서 왔어요.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게.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제사에 왔으면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에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었냐면. 그럼 부채 뭐 칼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저하고 호석이 형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셨잖아요. 너도 뭐 받았다. 저는 안 받았고. 호석이 형은 이제 저게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머니에 놓고 다녔죠. 오케이.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자 일단은 삿도 무슨 일 합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줘. 꼬또령 뭐. 꼬또령은 솔직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나요? 저는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직관적으로. 관상단은 진짜 많이 듣네요. 관상단은 사람 만나고. 훈장도 사실 어떻게 만나고. 사람을 가르치고. 무산은 많이 만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는 많이 안 만나죠. 암행어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고. 화고 많이 만나야 합니다. 세상 지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야 해요. 그래도 조용하게 다녀야 합니다. 네. 사람은 화가도 많이 나요. 그럼 날 시끄럽게 만나니? 자 다음 힌트. 암행한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실. 세 명이라는 뜻인게. 아까 그쪽 죄인도 세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이라는 암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힌트.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지. 그렇죠. 내분 새로운 사람들은. 이게 저도 포함해. 나는 모든 모든 선생님들. 나는 다 벗어날다는 거예요. 확신해지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받은 힌트 중에 힌트 안에 힌트.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힌트에. 도둑의 그것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신분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나는 아님. 함께 일하는 것이다네. 근데 사실. 흥남이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사실 무사잖아요. 사실 사또도. 이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전. 뭐 이런 분들이라. 무사. 사실은 무사가. 왕 옆에서 호일하는 사람이 무사 아니야?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을 출신이 아니신 분이 있나요? 일단 사또. 이 마을 사또죠. 꽃도령. 이 마을 꽃도령이죠. 반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근데 저는 반상가를 잘 몰라요. 반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반상가? 반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니지 솔직히 근데 저는 반상가를 잘 몰라요. 근데 반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반상가? 제가 석진이 형에 대한 힌트를 받았는데. 김석진은 방탄전의 마당빠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럴까? 그럼 아니네. 그럼 뭐예요? 마당빠리면 이 마을 사람이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멘호사는 외부에서 그 마을의 탐관오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 아니지. 쟤이 형. 나 진짜 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해버려졌다. 아멘호사가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알지. 진이 형 말대로 다른 마을에서 출동하는 거지? 당연히 오는 거지. 네. 높은 사람하고 이런 거잖아. 아멘호사 출동이야. 이거 딱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훈장은 그냥 여기 살아야 돼. 훈장은 그냥. 야, 선생님들이야. 사실 백의민족은 사실 종이 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난 그게 왜 무료해. 아니, 왜 추리도 안 해? 그거야 그냥 실패하는 거야. 아니, 저러다가 삿도면 진짜 너는. 넌 정말 엘보호감이다, 지금. 진짜. 아니, 삿도가 누가. 왜 우리는 삿도를 의심을 안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 야, 너는. 넌 스파일 때도 열심히 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분명히 회방 놓기 위해서 힌트를 분명히 어느 선에서. 야, 빨리 하냐. 제가 두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얘가 지금 회이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거 미션 받아온 것도. 뭐 미션. 아까 뭐. 진영. 네, 이것도. 그것도 회이크다. 내가 데미슨을 받아보니까. 난 솔직히. 슈가를 그냥 진영 의심을 하는데.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알지 모르겠네. 아니요. 했대.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잠시만. 최후의 변론을 일단 하나씩 하고. 네.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하시고. 일단 잠깐만.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우선 저는. 육아 100%고. 네. 손자님 100%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걸려요. 도둑의 아까 진영이 찾아낸. 도둑의 직업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여기에 딱. 제 생각에는. 무사. 태영이. 두 명. 무사. 근데 사실 화공도. 화공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왜냐면. 대신들과 왕의. 그때 사진이 없었잖아. 영정을 그리는 게 화공이에요. 사실 데리고 다니거든. 네. 저게 관상가도 될 수도 있어.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냥 관상가는 근데 사실은. 진짜. 관상가도 너무. 너무 반해서. 왜냐면. 관상영화를 봤거든요. 왕이 왜 자기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아마. 무사 하나. 화공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마 출신이 아닌데. 나칠만이 가린다는 사실은. 남의 화사. 가리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끝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자. 지민 씨. 지민 특파 꽃도령.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아니. 빛도 끝도 없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꽃도령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겠네요. 힌트 중에. 없다니까. 힌트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윤기 형. 뭐 백의민족이라. 네. 그냥. 미안해요. 그것 좀.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으니까. 아니 왜. 아니 왜. 그 문장들 딴 건 다 해서 들어가면서. 백의민족은 왜 해서 들어가라는 거야. 답이 없어요 형. 백의민족이 없잖아요.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왜. 답답한 것들 진짜. 이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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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안 와서. 그냥 가봐. 억울한 쪽을 해줘. 그래서. 그리고. 그니까 가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높은 신분 옆에 있는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태영이. 그리고 태영이는.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높은 사람들이. 태영이가 저걸 찾아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마치를 많이 가린 건가. 그리고 그런 것도. 아 그런 건가. 볼 수 있지 않나. 아 그런 지명을 받은 건가. 그리고. 하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실 헷갈리지만. 진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생각하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고마워요. 네. 진 씨. 과상가 양반. 이야기하시게나. 저는 뭐. 아까 세명 알겠다고 했었잖아요. 지민 씨 의견 듣고. 살짝 헷갈리긴 해요. 사실 모든 것은 다. 제 욕을 가리키고 있긴 했어요. 제가 찾은 것은. 일단 높은 사람에다가. 낯을 가리고. 외부인. 누가 어느 마을에서 오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암행사 일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낯을 가린다. 높은 사람들과 일한다. 뭐. 그리고 사실.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 태영이. 그리고 백일 민족 윤기. 이렇게 되시다. 저는 이렇게. 윤기 호석. 뭐. 비. 비 태영일 것이다. 왜요. 최장님. 아니. 내가 계속 어이없고 웃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 옷을 내가 앞에 찾았나. 아니 아니. 여기가 어이가 없죠. 어쩌다 이걸 찾았을까. 백의 민족이 있는지 몰랐겠으니까. 잘 들어야지. 물어봐. 내가 옷을 바꿨어. 하기 전에 바로. 네? 원래 옷이 이게 아니었어. 나 진짜. 가면한테 물어봐.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진짜 가면 옷 바꿨죠. 백의 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네? 네?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다른 것들은. 백의 민족은.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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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갔다. 내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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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누구 pickI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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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내가 옷을 바꾸라고, 이 백인민족 때문에 옷을 바꾸라고 새로 갖다 줄넣을 거야. 옷이 맞다면 그게 맞아. 근데 옷이 아니라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이게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성능으로.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도 섞어 있었는데 하필 백인민족이 가장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의적인 거라고요? 방금 안 했다. 잘못 추론하겠네. 옷의 색깔로 추론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고요. 화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화이트고. 왜 나만 보고. 그리고 어떤 중의적인. 나도 깜짝 세겠다. 자,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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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20으로 빠졌다. 자, 이제 모르겠고 자, 나 찾겠습니다. 완전히 20으로 빠졌다. 일단 태영이. 태영이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 자, 그리고 낯선, 낯선 거 아까 그거. 호비. 아, 이거 봐. 외부인? 외부인, 외부인. 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게 사실이면은 호비 형이 이렇게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그리고, 그리고. 잘 생각해라. 그 뭐야,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어, 종국이. 자, 나 끝. 나 더 이상 뭐냐고. 태영이 이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할게요. 일단 이 말의 사람이 아니다. 진영 안경 왜 썼습니까? 진영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 왜 썼습니까? 우와. 우와. 야, 야, 야. 믿고 있었다고. 와, 레전드. 와, 레전드. 믿고 있었다고.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거 안경 처음 저 했을 때. 아니,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스타일팀한테 관상관 안경 쓰지 않아요? 이래서 받았어요. 네. 관상관 안경을 쓴다고요? 몰라요. 저 관상이랑 영화 안 봤는데. 근데 그 제작진에서 안경 다 빼라고 했어요. 그 컨셉이랑 안 맞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상관은 왠지 안경을 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래서 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관상관님한테 그 안경 빼라고 하시려고 하시나요? 컨셉에 안 맞는다고? 하셨을 때요. 네. 아무거나 관련이 없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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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아니요. 근데 서진이 말하면. 제작진이 말했잖아요. 제작진이. 아. 진짜 나한테. 그래서. 제가 꼽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진영. 이 안경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솔직히 윤기 형. 네.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백인준이랑 관련 없이. 네. 백인준이랑 관련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게 컸었어요. 그리고 태형이 아니면 정국인데. 둘이 진짜 헷갈려. 이 둘 중에 누군지가 모르겠는데. 나는 열심히 내 것밖에 찾은 것 같아. 조금 더 태형이 더 가까워졌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도. 너 열심히 잘 안 했어. 고양이랑 놀고 싸운 극복을 담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낯을 굉장히 가렸거든요. 혼자 연기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김태형으로 살아야 될 텍스는.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이 세 명이 유료로. 태형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너를 뽑는 거야. 알아서 너를 뽑는 거야. 알아서, 알아서. 너무 알아서. 내가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태형이 형이 일단 100%라고 생각하고. 너 아니야? 응, 나는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니까. 좀 설명 좀 해봐. 뭐 설명을, 변론을 해봐. 나는 힌트 찾으려고. 나는 힌트 찾으려고 남준한테. 나도 힌트 찾으려고 다 줬어. 뭔가 다른 변론이 없어? 그리고 멤버 개인마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둘이 백의 민족 때문에 의심돼서. 응.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발이다. 마당발이라는 거 자체가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윤기 형은 스파이라는 건데. 나는 윤기 형은. 나는 해석을 안 내줘. 내가 흥분이 안 내줘가지고. 저의 해석은.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서?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서? 아미만 부서고 탑대고 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아니 근데 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해. 미슈가는 말 어딘가에 부서 같은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야 한 명씩 죽여 그냥. 윤기 형. 태용이 형. 자 이제 우리 태용이. 태용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아 난 뭐. 누가 좀 해주세요. 할 줄 안 나오네. 할 줄 안 나오네. 했는데 했는데 안 나오네. 나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너와 생각하고. 우리 무사 씨가 생각하는 바위는 누구? 최후 변론. 나는 이 두 명입니다. 아 둘이요? 네. 둘이요? 넷은 아니고. 저는 두 번째 세 명이에요. 본인까지 통화해서 이제.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세 명. 세 명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신을 해야 하시네. 나 말 안 해. 알았어요. 나 기대해. 알았어요. 네. 자 이야기하시죠. 나는 일단 이 두 명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걸려 잘 걸려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래요. 자 투표하시죠. 네. 네. 아 그러면 죽여도 스파이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스파이를. 예.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다. 졸근할까요? 아 손. 손 올리고요. 정말 이 사람이 스파이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분을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말을 안 합니다. 너 저쪽 가있자. 안 알려줘요 신부? 이제 아무일간 비석 들고 들을 올려야 되는데 모르겠다. 아 저기 가있어 보는 거야? 자 이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약 범위 3명이라면 난 딱 찾았어요. 뭐예요? 나는 석신형 남준형 난 너랑 대협이야. 석신형 남준형 난 너랑 대협이야. 100% 태형이다. 저런 얘기 하나 아 근데 쟤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아 저런 저런 행동 아니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힌트 아 이게 뭐 컨셉인지 아니면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건지 헷갈리잖아.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 게 뭐 있지? 이것도 중의적인 거죠 사실. 실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성격이요? 아 원래 성격이요 아니면 지금 오는 캐릭터상의 성격이요? 원래 성격이요. 야! 나왔나! 야 제이홉 아니다. 어?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태형이...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우와! 야! 진짜 아니야. 이것은 이것만이 없잖아. 아니... 이것은 한 번 더 하고 싶어? 오 진짜! 오 진짜! 이것은 한 번 더 하고 싶어?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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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랑으로 가고 싶어? 사실 낯을 많이 가린다 하면 종국이가 생각나긴 해.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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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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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안 하는데 웃길 수가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 나 요즘에 나는 안 가려 있는데. 형 형 진짜 아니에요? 도둑의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네네. 벌써 얼굴이 진작에 빨개졌겠지. 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아 진짜 뭐라고? 네가 그렇게 빨개 쳐다 오면 빨개졌다.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너랑 솔직히 호석이는 안 지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하하 아 이제 진이 형 확실해 죽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드는 거 아니에요? 여섯 분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명 투리셔서 아미반 비석을 잡아 주십시오. 하 나 진짜라니까 진짜라. 아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시죠? 솔직히. 잠깐만요 잠깐. 앉아요. 야 넌 무슨 일어나냐? 네? 야 솔직히 나도 나도 확실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나는 여기 힌트에 별게 없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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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미야. 슈가 형 말로는 넌 인생한 뜻이야. 일단 앉아. 기다려봐 봐. 어차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솔직히 말은 여기서 호석이 형은 나하고 남진만 밖에 없어요. 아 나도 맞지. 아니. 그냥 우리 세 명. 근데 낯을 가린다는 건 좀 충격이다. 딱 나았잖아. 여쭤볼게요. 제 몰프로 말해봤는데. 자. 근데 솔직히. 하하하하 아니라니까. 자. 도둑은.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거. 도둑들 전체에 적용되는 얘기죠? 나랑. 나랑 호석이 형은 백프로. 백프로 아니고.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하하하하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하하하하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하하하하 마지막까지. 이모지가 또 이모지. 호석이가 일로와야겠다. 누구보다 아미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나. 우리는 선상에서 재우라니까. 형. 솔직히 말해서. 마피아도. 마피아라 했을 때도 겁나요. 잠깐만. 제가. 갑자기 제가. 낯을 가린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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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호석아. 한 번 더 하자. 이거 한 번 더 하자. 일단 형 이리 오세요. 아니. 높은 사람이랑. 한 명만 뽑으면 돼. 날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셋이.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어.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그렇지. 근데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 얼굴이 빨개지기. 솔직히 낯을 가리는 상격은 아니잖아. 낯은 안 가리잖아. 아이스크림이 진짜 작아지. 그래서. 한 일이라니까. 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얘가 정점이야. 얘가. 얘가. 이 게임의 정점이라고요. 왕의 왕. 진짜 이런 마피아 게임은. 태형이는 진짜 힘들다. 초대 변수. 근데 난 원래 생각으로 가고 싶긴 한데. 원래대로 갈까? 근데. 전국이 들어와야 돼. 근데. 와. 도둑은 낯을. 여러분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제일 중요한 힌트인. 낯을 가린다 가 있는데. 얘를 데려간다고? 실제. 맞냐? 낯을 많이. 뭐. 너. 너. 나 아니라니까. 왜. 낯을 많이 가린다.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말 출신이 아니다. 그건 몇 년 전에 나고. 이 말 출신이 아니다. 소지 말하면. 무사가 많이 만나냐? 많이 만나지. 왜냐면. 무선. 무선. 무사들이 많잖아. 형 몇 번 설명해. 처음 기준으로. 융기 형 오늘 캐리 많이 하네. 마디 랭귀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 지금. 가자. 이리 와야 돼 진짜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럼 끝났다. 야. 내 손을 잡아. 태용이야?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태용이? 아니야. 아니야. 윤기 형 스파이거든. 아니 망설을 해라 모르겠다. 근데 계속 종국이를 지목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렇지. 정국이 데려와. 그래. 네. 이거 받아. 정국이 데려와.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안될까. 아. 모르겠다. 야. 손 모아. 지체할 수 없어. 손 모아. 지금 태용이 웃는 거 봤는데. 아. 태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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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니까. 너 진짜 끝나고. 잠깐만. 진짜. 진짜. 인간. 인간. 윤기 형 너무 웃겨. 진짜. 얘 지금 뭔가. 어떤 느낌이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됐다.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용겸에서 이거 잡고 싶어하는 거야. 야. 진영 아니야? 진짜 진영인 거 같아. 진영 잡을래? 야. 근데 진짜 다. 진영은 아니야. 다 사기꾼 같아요. 진짜. 잡아라. 아니다. 나 이거 아니다. 나 이거 포기해. 나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아니고. 채용아. 너냐? 아니. 나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연기하는 애들. 앞으로는 팀 만들지 마세요. 연기 너무 잘해요. 형. 진짜 아니야. 진짜로. 리얼. 늘었다. 아니. 아니. 야. 가자. 또. 왜. 가자. 또. 또. 왜. 아니. 왜. 야. 도포컬 페이스. 너 이거. 아니.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조금 벌렁거려. 아니. 별걸 안 하고. 끝난 집에 가잖아. 알았어. 알았어. 곤장은 반복. 야. 진짜. 아니. 지금. 왜. 야. 야. 속으로.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 아. 가자. 가자. 자. 뭔가 좀 부족한데 결국. 오케이. 가보자. 늦었다 이제. 2011년으로. 이거 틀리면 이거. 공장은 틀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다 맞으셔야지. 어. 진짜요? 진짜 스파인가 보다.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형. 형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빼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저.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저. 진짜 빼요. 감염이 없었 awhile. 예. 야. 정말defense. 이건 안상 Hana. 나 진짜 나 진짜 나 마피를 안As', 야. 와. 우와. 진짜 vinden 하와. 저게 이것이야. 나 진짜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만 봐. ilos. 형, 나 안расord에요. 제가 봤어. 마피아秤 사람도 다 잘합니다. 왜 오늘 열심히 안했ує까. 열심히 안했os. 내가 찾은 것들이 다 멤버들을 찾은거라도 west. 아니야. 얍어라 richtهم 어 Catal樣 insult yourselves. 아니, 잠시만. 잠시만, 나 멤버들... 아니, 나 진짜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멤버들 것밖에 안 찾아졌어. 아니, 사실... 사실 멀리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고향이랑 같이 다니니까 멀리서 윤경아 계속 너만 지켜보고 있었어.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야, 너 진짜 이거 연기면 진짜 대박인 거야. 아니, 진짜. 나 진짜 안 그래.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나 비석을... 아니, 잠시만. 비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돌쇠야. 근데... 잠시만. 돌쇠 나와봐. 우리 오늘 일 안 했니? 우리 열심히 했잖아. 어디 있지? 야, 태형이 가다. 난 갑자기 태형이 왔어. 난 진영 왔는데. 진영 하자. 아니, 대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체 뭐야? 형이 나를 의심할 때부터 짜증 났어. 아니, 높은 사람하고 일할 때잖아. 그러면 암행 원사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제가 오늘 출원을 쭉 들어왔을 때 틀린 출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출원이 없었다고요? 네.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낯가린다고. 아, 근데 그... 끊은 거야. 난 열심히 했어요. 태형아,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 아니라고. 너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니라고. 너 아니야? 나 갈게.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왜? 여기가 멀어져, 자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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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올라오고 미가 멀어지고 딱. 거짓말 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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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말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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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рок라 하나를 정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baller 미가 Magnus Cartoon. 이제 남쪽 swipe. 고 근데 내가 뭐가 제일 나쁜지 알아요? 자 기본 손색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이 이거보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가자.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너와 나랑 저 앉아 있으라니까. 정국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국이는. 진짜. 네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 후회한다. 난 태형이. 오케이. 나도 태형을 할게. 태형이 왔나? 아이고, 한 번 더 하게 되겠네. 내가 틀렸을 때. 아이고, 아이샤. 내가 틀렸을 때 기분이 덜 나쁜 걸로. 한 번 더 할래. 차라리 정국이를 하자. 태형이 가자. 태형이 가자. 한 번 더 한다. 가자 가자 가자. 모르겠다 진짜. 진짜 끝이나 들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야 잘 생각해 진짜. 왜 나를. 야 진짜 한 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해. 야. 너는 아니라니까. 자 자. 그래 그만해. 기성아. 2021년으로. 돌아가자. 준비해봐. 돌아. 이거 올릴 거예요? 아니 내릴게요. 이거 올릴 거예요? 아니 내릴게요. 나라니까. 야 진영 아니야. 진영 아니야. 진영 아니야. 진영 아니야. 야 나라니까. 나 쟤야. 야 쟤야 아니야. 야 쟤 보단 나. 야 쟤 보단 나. 진영 진짜 아니야. 진영 왜 이렇게 감이 아니지. 아 이게 몇 분 동안은. 나라니까. 맞아 맞아. 진영 가자. 진영이라고? 진영 진짜 아니지. 야 솔직히 너는 나를 못 믿는게. 야 정국아. 진영 가자. 끝. 아 잠시만. 왜 자꾸 마피아 짓을 자꾸 하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자꾸 뭔 마피아야. 형 마피아야. 내가 뭔 마피아야.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진짜로. 형이 마피아 아니잖아. 나 여기 밤 12시에 집에 갈게. 아니 니 솔직히 너무. 고양이랑만 놀았어. 뭘 고양이랑만 놀아요. 고양이를 5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둘 다 마피아야. 아니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형 마피아야. 둘 다 해도 질 것 같아. 태형이 아까 들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누르던데. 이렇게. 아니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 그럼 정국이로 다시 가자. 정국이로 다시 가자. 정국이로 다시 가자. 진짜 아니야. 야 저거 이리 와. 나 아니야 너. 자 뭐야. 야 끝났어. 저기 싸. 저거 안 들이나봐. 진짜 아니야 나. 고양이가 5분 동안. 야 이제 끝내자. 끝내자. 진짜 아니다. 아미만 비서기업. 2021년으로 돌아가자. 자아. 돌아가자. 자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이죠. 100% 태형아 가자. 빨리 나가요. 가자. 빨리 나가요. 나 왜 나가요. 왜 나가요. 빨리 나가요. 왜 나가요. 너 도둑이잖아. 난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도둑이잖아. 도둑 아니에요. 도둑 아니에요. 진짜. 너 진짜. 나. 너 진짜. 야 너 진짜. 내가. 내가 찍으라고 그랬지. 왜 그랬을까. 아니니까.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그니깐 거기 나와있잖아 이름 분만 배 두 명이라고 이름에 지우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지우자라 지우자라 야 내가 저도 두 명이에요? 중범제 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여기 그만 나와 정국아 나와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거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지우자 빨리 나가요 이름에 지우자 들어가잖아 잠깐만 나 아니라고 야 맞잖아 이 두 명 나 아니라니까 우리 잘했네 이겼네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은 못 갔잖아 한 명은 안 나왔어 핵수가 76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치 아니야 766 아니야 766 766 너잖아 전정국 왜 나예요? 왜냐하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얘기 안 해줬어요? 자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와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와 왜 난데요? 아니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 너라니까 아니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둘이서 놀리는 거예요 와우 잘못해도 되겠어? 내가 말했잖아요 도둑 아니 나 민슈가 석진이 형 두 명이에요 석진이 형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니까 장난친 거라는 거예요 아이씨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거 아이씨 아이씨 도둑이에요 아이씨 아이씨 안 돼 이 힌트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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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양물 보다 북동쪽에 있다 완양물 가봐 이것도 내가 숨겨버려야 애들이 이 힌트를 못찾지 잡아당겨야 한다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깍시다. 진지하게 봐봐. 그래, 일단, 일단. 여기 보면은. 주머니. 형, 있어, 없어? 나 진짜 없어. 까봤다 봐. 전자는 3종인가? 소지품 검사한다고 했어. 아, 그거 엄청 뜨끔했는데. 야, 진짜. 나는 이제 그, 끝났구나. 나는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겠구나 그랬는데. 검사를 잘 안 하네. 야, 윤희아 팩 풀어.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 야, 왜. 그리고 백의 민족 윤기. 윤기호석. 뭐, 비. 남미원 비석을 갖고 가려는 걸 방해하시면 돼요. 아, 네. 마피아녀. 나한테 그래, 진짜. 나한테 그래, 씨. 고마워. 고마워. 활동 중이세요? 그냥 탈탈췝니다.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다고. 아, 리얼, 이렇게까지는 온다고.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에 있고 이런 건데 좀 떴을까? 아, 이건 좀 떴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찾을까, 일단? 와 거짓고 아직 숨기고 있으면 아 편의 낙판에 힌트탑 약할거야 와야 아 근데 누군가의 집은 진짜 걸리면 안 이건 은 숨겨야 되고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 있다 그 구체 있다가 배치와 자아야 더 찼어 제아 아까 내가 그랬어 쉴 수 있는 쪽 쪽 종교 아니에요 종국 종국이잖아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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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도덕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21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근! 퇴근! 다섯 분이 성공! 와 진짜 한 명 우와 나 아니라니까 아 나 이래야 한 명은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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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머나 얘한테 좀 싸우기 하려고 야! 야. 나 오늘 제맛 놓고 야 고야만 남겨 야! 고양이는 오면 이야기하게 그렇게 큰 죄냐 야. 야. 고양이는 오면 이야기했지 계속 제가 얘 같은 게 고양이야 야. 야. 목만 살아가면 안 되냐? 지혜야, 지혜야. 나는 동물을 사랑하면 안 돼? 나는 동물을 사랑하면 안 돼. 나는 백의 민족이 많네. 백의 민족이 많네. 나 사실 옷을 바꿨어. 얘네들 둘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 형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니, 끈 많이 있다면서요. 진이 형, 껴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윤기야, 너가 머리를 잘 썼어야지. 내 뒤에 와서 이걸 썼어야지, 이거를. 아니, 나 그냥... 너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냥. IMAX cities 힌트 해석해 드릴게요 꽤 많이 있다는 옥사 안의 아미만 비석을 같이 훔친 공범들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몸이 저기 3명까지 해서 그래서 많다 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 꽂혀가지고 몸에는 3명이다 아 그럼 되게 약간 웃기게 나올 것 같은데 난 되게 소름 돋게 잘 맞췄다고 생각해야 돼 형 나 이러지 않아요 형도 소름 돋는 거 3명이라고 봄이 뭐 이러면서 와 2명을 갖고 놀았는데? 한 번에 세 장 주소 식사 식사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아시죠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아시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돌아갔습니다 형은 아쉽지만 저와 함께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 두 명일 줄 몰랐지 왜 몰랐어? 두 명일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럼 뭐 이제 벌칙은 할 거라고 해야 되니까 뭐 누구부터 봐주실래요? 슈가시부터 엎드려주시죠 저 먼저 하나 줄게요 이거 이거 여기 딱 고장해가지고 정국이가 조절해서 잘 때리자 이렇게 자 세기 어느 정도 원해요 여기서 네 오 오 오 오 오 음 그 정도면 마늘도 해볼 수 있어 잠깐 우리 컴백 못해 farming 못해 다시 through 생각보다 그 정도로 아팠진 않답니다 가져갔습니다 맞아 봤어 이거 형 hjDI야 돼요 때려라 무슨 unseen 으 으 으 아 아 이거 소리가 제법 아파 보이는데요 진짜로 좀 세게 들려도 될 것 같은데 아직 하나 아프다 그래도 하나 Richmond 솔직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나가 안아파 하나가 아파 좀 세게 해야 해 하나 아파. 좀 쎄게 해. 형 열심히 했어. 나는 그 강도는 나 너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나 보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 내가 말해봤잖아. 내가 말하는 것 정도 하면 안 아파. 아, 내가? 진짜로 해야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아니, 들어봐. 신령한 거 같아. 엉덩이 조준을 잘해. 빨리, 빨리. 불어야 돼요. 태형아,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 해줄까? 태형아. 형. 형 할래? 형. 엎드려요. 아, 이거 재밌었으면 봐줬을 텐데. 재밌었으면 봐줬을 텐데. 재밌었으면 봐줬을 텐데. 엉덩이 이따 조준을 해줘야 돼. 아, 저 바로 조준을 줘야 돼. 알겠어?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이 쪽, 그 쪽 맞아요? 네, 여성 맞잖아. 맞지, 맞지? 형,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하는 거야? 나 되게 아마추어야 돼. 할게. 너무 세일 텐데. 힘 프로, 셋.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형, 형. 감사합니다.